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이런 옷들이 나한테 가장 잘 어울려라며 같은 스타일만 찾으면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놓칠 수도 있고요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서 하는 후회가 더 큰 법입니다 해봐야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단단해지거든요 뭐든 일단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EMP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